제 나름대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해서 좀 더 부족한 면을 채워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집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개인적인 기도는 부처님이 잘 안 들어주시나요? 너무 사적인 질문인지요?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는데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속으로는 나 취직되게 해주세요. 취직되게 해주세요. 취직되게 해주세요. 생각하면 안 돼요. 아무 소용없어요. 안으로 생각 자체도 오직 관세음보살 그 한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. 일체 취직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없고 모든 생각이 다 없어요. 오직 마음속에 있다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한 생각이 충만이라 꽉 차야 돼요. 관세음보살 일념이 되면 모든 게 성취 안 되는 게 없이 된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성취가 안 돼요. 7.8기라고 7번 넘어지고 8번 만에 일어났다 하듯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속에서도 힘을 크게 얻으려면 안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, 부처님 생각하는 일념이 차 있어야 돼요. 부처님 오직 한 생각. 다른 생각은 없어야 돼요. 그러면 모든 걸 성취한다 그랬어. 그게 사회에서 말할 때는 정신일도 하면 하사불성일이오. 한 생각 일념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없다. 뭐가 안 되겠느냐? 불가사의한 게 이루어진다.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다. 아직도 마음에 어비 공예가 꽉 찌들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라.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고환경을 톡경하고 앉아서 염죽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일념이 돼야 돼. 잡된 생각이 없어야 돼.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만 지극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.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게 해준다. 그랬어.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성취하려고 발언하는 소원은 다 성취해준다. 대원 큰스님 법문 감사합니다. 항림사 5등 선언에서는 매주말 철야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.